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죄 때문에도 우울하고 삶 자체에도 고난이 끄지지 않기 때문에 우울함은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우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설가 신달자시죠? 스피도 많이 썼는데 너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라고 한 글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접해봤던 것들이에요 호화 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멋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또 내일 세계 일주일 여행을 떠나는 사람, 되게 기쁜 거죠 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 또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은 채 마구 물건을 고르는 사람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공통점, 행복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이 그렇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 내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우울하다, 나만 외롭다, 나만 괴롭다 이건 절대 옳지 않은 접근입니다 사실 인간은 거의 다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태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에게 뇌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유머에 관한 얘기도 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웃으면 재미있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녹음된 웃음소리 틀어주잖아요 그거 따라 웃는 거죠 우리도 웃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과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무드를 좌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가지고도 여자분들이 공감할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옆에 없어도 옆에 있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여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혼자 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가 보죠?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장이 뛴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밝은 쪽만 생각하고 밝은 쪽만 바라보면 실제로 밝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분들 보면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은 비슷비슷해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슬픈 일이에요 인생에서 밥 먹을 때 기쁘고 나머지는 다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나머지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 몇 번만 기쁘고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슬픈 거지 그 기쁜 것 몇 가지가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많이 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슬픈 인생이고 기뻤던 일을 많이 묘사하는 사람은 기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해수욕장 갔다는데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두 번 간 거예요 두 번 간 거예요 맨날 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수욕장을 100번 넘게 가더라도 해수욕장 안 갔던 일들 가고 싶을 때 못 갔던 일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닌 것일까 내가 결정하는 거에 많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결혼해야 행복합니까 혼자 살아야 행복합니까 둘 다 골치 아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왜 좋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으로 남는 건데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주면 의미가 없어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예쁜 옷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나는 알아요 그때 저는 제가 해야 될 소임을 다 했죠 와 멋있네요 그랬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진짜 그럴 거고요 그런 모습이고 왜 그렇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러고 제가 여러분들 아무도 없으면 내가 뭐하러 양보 입고 있겠어? 저는 평상시 모습을 입겠지 평상시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하여튼 평상시 모습을 입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누가 보니까 보니까 넥타이도 메고 양복도 입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홀로 살지 마십시오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어떤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난장판이죠 안 그래요? 특별히 자취하는 형제 집에 한번 가보세요 보통 한 3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온통 다 쓰레기 양이고 그런데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하라 청소하라가 아니라 손님이 가면 돼요 어떤 남자친구라도 손님이 가면 남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민망해서 치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가 거의 끊어진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 안 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맺기 위해서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데스 6장 보니까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같은 얘기죠 자기는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짐을 지고 남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간섭하지 마라 너무 연련해 하지 마라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남의 일에 관섭을 많이 해요 나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맺고 나면 시스테리 비슷하게 보이고 이상하니까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내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관계를 맺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밀착관계가 관계인 줄 알아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걸 스토커라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미치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또 이거 아니면 적대관계밖에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서로 활 쏘고 총 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적정한 거리 기분 좋은 거리를 두고 걷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 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력이 좀 나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떨어져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난다 제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더 가까운가 봐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한 10cm 뒤로 떨어지니까 딱 좋대요 사람마다 틀린 거죠 기분 좋은 거리 너무 떨어지면 저 사람 왜 날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느낌이 있고 너무 붙으면 아무래도 뒷걸음치겠죠 제가 보니까 옛날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옛날보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았죠 이 정도 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리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싫으면 뒷걸음치거든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걸 적당하게 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밀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착은 의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려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너무 떨어졌으면 적대관계 맨날 공격하려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야 싸우기 편하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도 건강해지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상주의 화가 참 좋아하거든요 빛의 화가니까 마네모네 얘네들이요 르노아르 이런 사람들 빈센트 방고도 인상주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구스타프 하이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오르막길 인상주의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교제의 정석이구나 뭐같이 보여요? 부부 같죠? 부부니까 이렇게 걷지 부부 같죠? 부부예요 부부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득혀 안고 걷지 않죠? 딱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부득혀 안고 걷고 그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있잖아요 딱 보니까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죠 중간에 한 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심지적인 거리도 이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황금줄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리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상주의 화가로서 이 카이보트의 대표적이에요 오르막길 인생이 뭐라고요? 내리막길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동반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동반자들은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딱 붙어서는 못 걸어요 이 정도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야지 동반자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는 뭐냐 하면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밀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사람마다 틀려요 자꾸 달라붙는 사람 있어요 자꾸 의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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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고해야 되고 여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한테 상담하는 애들이 많아요 미치겠대 진짜 한낱 문자 보내서 10초 안에 대답을 하면 죽을래? 이러고 그건 내가 볼 때 밀착관계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거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너무 거리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교제 한다고 그러는데 두 달마다 한 번씩 연락하고 그게 교제예요? 그게 외교하는 거지?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같이 가려고 하면 이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 거리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 사이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으니까 관계마다 약간씩은 다른 것 같고 특별히 가족끼리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는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건강히 서고 그 사람과의 적정한 거리 속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피차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적정한 거리 그림으로 봤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상대를 수용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럴 수가 있냐? 맨날 이래요 말투에 저도 그런 분들 몇 번 만나보는데 말만 하면 목사님,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맨날 그래요 남편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말을 알아주면 나 없어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 거리, 동행이 불가능한 거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걸 가슴에 푸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예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동반자의 자세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지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판은 우리가 다 잘해요 그런데 비판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칭찬할 거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마귀가 믿거든요 마귀를 뭘 칭찬해줄까 그래서 옛날에 설교 제목으로 삼을 것이였어요 마귀를 본받자 마귀가 열심을 본받자 마귀는 참 열심이잖아요 잠도 없어요 얘는 끈기도 있고 마귀는 좌절을 안 해요 끝까지예요 훌륭하잖아요 마귀 좌절도 안 하지 열심히 있지 끝까지 포기하는 거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든 인정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귀도 찾으려면 찾을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편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수영하고 장점을 보려고 생각하라고요 많은 장점들 없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동반자 같이 가려고 하면 그래도 있으니까 좋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려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가는 건 짐이죠 그다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무엇 무엇을 원한다 그러면 대개 맞춰줘요 이게 마지막 조절하는 거거든요 수영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의 잘하는 것을 너는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지막 조종 그러면 이 적정한 거리가 생겨요 이러고 걷는 거예요 자기들 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되는 거라고 대개 이런 관계 속에 그런데 이런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기가 건강하지 않아요 자기 짐을 짊어지지도 않아 자기 짐을 짊어지지 않으니까 다 남 탓이지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짊어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만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이렇게 의존만 하면 밀착관계밖에 안 된다니까요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남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있었든지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 하면 이건 한 번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성경에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홀몬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홀몬의 영향을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광범위한 세대 속에서 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제 나이쯤 되면 홀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았나요? 제가 여성화 됐나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는데 여자는 갱년기 여자는 평생이 갱년기지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평생이 갱년기예요 갱년기가 따로 없어 들쑥날쑥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지 하나님이 감수성이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먹여살린다고 정신과 의사를 먹여살린 건 아줌마들이라고 40대 50대 여자분들이 홀몬의 변화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엄청난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홀몬의 영향을 받지 받잖아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더 심한가 봐요 이렇게 표현해요 맥을 못 춘대요 맥을 맥을 못 쳐가지고 자기 의지가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습관이 다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이 있고요 우울하대요 하여튼 10명 중에 8명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하면 내가 80%에 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0명 중에 7명은 삶의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면 참 특별한 여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의미가 없다 이거 갖고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울하구나 아 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구나 10명 중에 6명은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아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구나 뭐 계속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6명이 그렇대요 6명이 맨날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래요 근데 왜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냐 이걸 악화시키는 게 반추하는 거래요 반추 동물 아시죠? 잠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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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거 자기의 모습을 악화시키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좋게 생겨야죠 생각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걱정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그게 생각이지 뭐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염려 두려움 염려 두려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격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 메시지로 다 들어가면 각각 짐질라고 하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공격을 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남들에게 공격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인사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공격도 안 하는데 대부분의 공격의 화살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 든 것 같아요 서른만 넘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일이 생각나서 괴롭대요 참 이상하죠 옛날 일을 보내야 되는데 옛날 일이 생각나서 괴롭대요 지난번에 공문 받던 사람 얘기했죠 일제에 싸우다가 공문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문의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일본 녀석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고문도 힘든데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대요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 안 부르면 또 맞을까 봐 그게 또 싫어가지고 노래 불렀대요 그게 지나 놓고 난 다음에 고문당한 것보다 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고문이야까지 나라를 위해서 고문당했으니까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누가 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글쎄 그 놈들이 노래 부르리나 그랬다고 내가 애국지사인데 애국한다는 사람인데 그 순간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노래를 불렀어 그럼 뭐 때문에 내가 거기 잡혀 들어갔냐 그냥 나라 팔아먹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수한 사람이냐 아니면 타협한 사람이냐 인생이 다 그래요 큰 대의를 붙들다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 지키는 사람 없어요 이게 다 들쳐냐면요 인간이 부끄러운 거라고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요 언급 안 해요 그거 가지고 품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 137편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대요 그중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대요 왜 그랬냐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니 그런데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놈들이 노래 부른다고 그러다고 노래 불렀대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와의 노래를 부를까 회안이거든요 회안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고요 내 기억 속에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내가 왜 그거 그랬지? 금주 간에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해 그때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걔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그래서 딱지를 맞았어 내가 괜히 그래서 손수관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어 그런 거 되게 있잖아요 헤어질 때도 멋지게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좀 매달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헤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그때 미쳤지 왜 매달렸지 내가?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요 그 비스무리한 얘기 딱 나오면 분노예요 우리 뭣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럴 때 막 날라오는 사람 있죠 고문당할 때 노래 불렀던 사람이야 그런 상처들이 있다니까요 우린 모르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모르지 모르는데 그 사람 가슴 속에 품어놨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보내라고요 흘려보내야지 여러분들 너무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고 약한 존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건져주셨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죄인의 허물투성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 마귀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정죄만이 아니에요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장난친다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돼요 그래요 나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반석더니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붙들고 반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다 그래요 움직이는 기차 멈추려고 그러지 말고 보내세요 보내라고요 움직이는 기차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보내세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배경화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장 자아 중심장이기 때문에 안 보내요 억지로 세우려고 그러고 지금도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고 과거에도 못 바꿨대요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보내요 그냥 그렇게 패스시켜버리라고요 그리고 만세 반석더니 예수님이 붙들고 미를 향해서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단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중학교 1학년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보면 웃기죠 고민하는 문제 아니냐 인마 그런데 그땐 큰 거예요 질환을 고면 아무것도 아닌데 갓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울증 이런 거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질문이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안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력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도와주라는 얘기죠 역치예요 지금 갈라덴 6장을 다 배웠죠 한 번 다 공부했어요 거기 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이 뭐예요 미가수 6장 8자를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할 때 약점이 뭐예요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헷세더 인자를 사랑하는 약점이 뭐예요 오름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맞잡을 수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내용은 뭐예요 시생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내가 시생함으로 말면 널 살려주는 길밖에 답은 없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누가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 뭐냐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우울증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희생하면 이겨요 희생하면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뭐 어쩌니 또 너는 어쩌니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희생하면 이긴다고요 그런데 희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은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 컬리에이의 레이디 고다이바 우리는 그냥 고디바 초콜릿 이름으로 유명하죠 고디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존 컬리에이의 레이디 고디바라고 합시다 대부분은 고다이바라고 이런데 초콜릿 좋아하니까 고디바 대웅 아시죠 백작이 백작 부인이에요 이분이 백작 부인인데 성주 남편이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야 그렇게 세금 많이 받으면 되냐 세금 좀 낮춰라 낮춰라 그랬더니 옛날에 남자들이 지멋떼려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이죠? 말한다는 게 뭐냐면 네가 벌거벗고 성을 한 바퀴 돌면 세금 낮춰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작 부인 이 고디바 레이디 고디바가 그러겠다고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감동을 받고 성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고디바 스토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건데 남들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드러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게 부끄럽잖아요 하다못해 대표 기도만 해도 부끄럽고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희생하기 위해서는 나서야 돼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나서야 돼요 집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남들에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성결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서면 무조건 욕먹어요 무조건 비난당하고 무조건 공격당해요 고디바하고 똑같다니까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시생 아무나 하냐? 아무나 못해요 숨어있는 사람이 무슨 시생을 해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당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주변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몰카 찍으면 안 되고 창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조롱거리나 어떤 가식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얼렛걸러리가 아니라 창문을 닫아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살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각 짐을 짊어지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데스 1장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는 건강함 가지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때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게 되고 서로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우울 무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랍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사리라 찬양하겠습니다